. . 네. 박재. 박재, 박재, 어서 얼굴이 벗긴 맛. 오케이. 여기만 이렇게 해야지. 좋아해. 고맙습니다. 네! 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땡! 땡! 고맙습니다. 좋아해. 반려 곳이야. 좋아해. 좋아요.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집에서.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광장 좋아요 성공! 어떻게 더 속상할 수 없습니까? 진짱 네임 형. 네임 형의 연기. Why do we have a look for the KVON? 광장 최고의 것사이. 광장 최고의, 성공! 춤! 한 곡 눌러주셔야 돼요? 미연아님! 저는 안무리를 예뻐하니까 너무 늦잖아? 나쁜 아보야 아 좋습니다! 왜 슬레이트? 인할란드 가능한가요? 그냥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어 괜찮습니다 그럼 왜 누려요? 아 야 너무 괜찮아? 자 다음 포즈 갑니다 하나 169 1 1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5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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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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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8 8 10 10 10 10 11 10 11 11 1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수증 여러분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탈주하는 이야기고 사실 청춘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오르강씨가 해주셨고 1시간 반 아주 앉은 자리에서 시간이 순삭하는 동안입니다 매일 순간 그런 일이 크네요 너무 안전한 곳을 조심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지는 않지만 저도 질문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 항상 탈주를 요만큼만 길이 잃혀있으면 살짝만 비껴나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질문을 해봅니다 현재 저는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현상이처럼 오늘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2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제일 솔직하고 지금 굉장히 숨쉬하려고 해요 쉽지 않네요 사실 참사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 팝콘인데 기본형 보다는 파라멜 어니언 좀 기분 내고 싶다 하면 나초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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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도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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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핫도그를 왜 안 먹었지 내가 얘기를 안 했지 핫도그 핫도그 머스타드 소스를 잘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데 핫도그 안에 있는 머스타드 소스를 좋아해요 조합은 핫도그 좋아해요 그리고 핫도그는 뭐 너무 화려한 거 말고 이번형 역시 핫도그 벅 옳은 seventeen 시간 있어요? war language 해볼까요? 구 구 구 구 구 환 구 구 구 구 아이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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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å 기 고 맞춰서 말할게요. 저에게 탈출한 오늘입니다. 오늘 즐겁게 보내세요.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탈출에서 리헌상님을 맡은 두 배환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탈출과 자유롭게 타시듯이 이렇게 꼭 오시고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의 직장 도료드립니다. 오늘 매듭 나왔어요. 포로를 모으고 나사드립니다. 탈출 파이팅! 오시겠어요. 제가 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녹음 받으세요. 아스파라거스 구하기? 쉽지 않죠? 에이! 에이! 크로 Talia Ravi 거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